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0월 30일날 수요일 방송입니다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인은 야당 리스크다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공전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잔과 방해 때문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질세라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야유와 고성을 퍼벗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와 민생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고 여기선 어김없이 위기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지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두둔하자거나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어떻게 된 일인지 여당이나 청와대나 여당대표나 여러 사람들의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책임질 일은 없다 둘째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다 셋째 당신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렵고 꼬이게 되었다 특별한 공통점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데 무척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탓, 미중 무역 전쟁 탓, 일본 탓, 야당 탓, 무선 탓 이렇게 찾다 보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의 원인 제공자는 7활, 70% 정도는 정책발, 정책 실수나 실패 때문에 연유한 것이고 30% 정도는 외부 여권의 악화 때문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경기 침체가 완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가라앉히는 정책을 양산했습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경기 침체로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야당 탓이 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자리수 이하로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인영 대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야당 리스크다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그런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발언이란 점을 분명하게 제가 짚고 싶고 아 저 양반들은 앞으로도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탓 돌리기의 원인입니다 조국 사태가 두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당의 초선 위원들을 비롯하여 당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창 대표는 10월 30일 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미적 미적거리다가 마치 떠밀리듯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국 사태 간에서 유감을 표현하는 선정도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저 못해서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 자파진영에 속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내 책임은 없다 우리 책임은 없다 저 친구들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발상과 발언이 나오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그들은 남탓 돌리기에 대단히 익숙한 것인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 큰 몫을 담당합니다 좌파는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돌리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이란 문제나 빈곤이란 문제가 등장하면 그들은 어김없이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고 사회 구조의 책임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 큰 몫을 담당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 자기 주도성에 대한 믿음이 좌파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은 인간의 삶은 상당 부분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전혀 다른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삶을 개척한다는 생각이 무척 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잃었어야겠다 잃었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주도성 인간의 정신력과 인간의 기백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생각이자 믿음입니다 그들은 남탓을 돌리기보다도 인간의 자활의지나 기업가 정신이나 개척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큰 비중을 둡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진 체계관과 인간관과 인생관 등과 같은 간점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남탓과 사회구조에서 모든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시각과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과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모두 칙칙하고 어두컴컴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세상과 상황으로 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사회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이 사회와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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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